그보다 우리를 공격했던 녀석들은 대체 뭘까요? 그건 아마 두리안 해적단일 거예요. 얼마 전부터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해적들인데요. 관광지역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얼마 전 마을이 하나도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영향일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조금 천천히 자세히 말해주지 않겠나? 그러고... 船을襲ったのは一体何者でしょうか? 리ゾート地にあんな連中がいるなんて... それはきっと... トリアン海賊です! 最近出没するようになった海賊団で この海域には現れないと聞きましたが 思い返してみると近くの村が占領されたという話を最近聞いた気もします もしかするとその影響がここにまで及んで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응... 少しゆっくり話してもらえると助かる 이럴 때의 정첩이 부족한 수신을 떼어 그의 정첩이 있다면 내 는을때로? 그들은 들이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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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이 덕분에 이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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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이틀에 이틀에 이럴 어 음 음, I'm not sure, I, uh, sir, could you speak a tad slower, please?